선택권은 저한테 있어요 전에 말하지 않았나요? 스파르탄을 고르는 건 바로 저예요 잘 알잖아요 나름대로 조사했어요 당신이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하는 걸 쭉 지켜봤죠 스파르탄은 모두 강하고 날쌔고 용맹하더군요 타고난 지휘관처럼요 하지만 당신은 뭔가 더 특별했어요 나만은 그걸 알아챘죠 뭔지 알겠어요? 바로 행운이에요 착각일까요? 상태가 안 좋아 젠장 어디서 떨어진 거야? 이 키라미터 위쯤 조용히 해 죽었나? 전투복을 보았으나 젤라틴 층 다뿐에 큰 충격은 없었겠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상상해 갈리칸에 기준기를 요청해 갈리칸에 기준기를 요청해 참 암호 같으니 대체 항상 뛰어내리는 이유가 뭐야? 그러다가 정말 된통 당하는 날이 올걸? 자네 뒤치다거리도 이제 마지막이야 그런데 지프 코토나는 어디 있는 거야? 여자한테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요 특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면 두고 왔어 이봐 관리 끝내 죄송합니다 전투복을 작동시키겠습니다 집 멈춰! 아비트는 우리팔이야! 야 진정들해 자네들 싸움 말리는 거 말고도 걱정거리가 대산이라고 그게 쉬울까? 어서 가자 브로터가 냄새를 맡았다 자 이제 진정한 영웅의 힘을 보여주라고 1분대는 나를 따르라 최대한 조용히 이동한다 Q1.2.2.1.1 는 세 która들과 지킬 제 routines 유피 εν concer기듯이 , 이것ily가 누구일야 모든ley이 자유dan으로 그렇게 제 Kerry sixty yes 공군을 만들었다 여긴 전술이다. 부출해서 구매했다. 이제 탈출 지점으로 이동한다, 오버. 알겠습니다, 오버. 상사님 조심하십시오. 동물이 검색이며. 이봐. 브레토를 파기했습니다, 오버. 뭐라고? 잘 안 들려. 선생님, 팬텀입니다. 이렇게 보여있으면 금방 들키겠군. 일단 터지고, 차량 지점에서만 잊지. 기크, 아빈탈 들어강 쪽으로 가라입고. 기크, 아빈탈 들어강 쪽으로 가라입고. 이렇게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줬다. 전부, 아, 강아지, 아, 강아지. 젠장도 안 돼. 이렇게 보여줬다. 치워해주세요. 이렇게 보여줬다. 그치, 아빈탈이. 이곳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데리야되고 있습니다. 습관스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공격이 바랍니다. 이곳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공격은 안에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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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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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니? 어, 뭐야? 어, 뭐야? 도망가! 처음 때까지 한 발짝도 안 움직인다 더 안고 가겠다! 하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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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윽! 아윽! 쥬앗! 으이얽! 쥬앗! 쥬앗! 히에이! 흐어억! 흐어어어어어어어어 떠난다 고기 상사가 잡혔군. 상사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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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이곳은 도전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히힛 도르토놈들이 우릴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 서로 한 번씩 구해줬으리 비긴 셈인군. 킬러 둘 삼, 도차 개정 시간은? 금방이다, 전승상사. 우선 몸을 숨겨라. 테러를 확보하겠다. 알았다, 오버. 드디어 펠리칸이 납시셨군. 스며맛. 교체, 저쪽이 더웠다. 넌 죽었어. 뭘 싸워야 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적극적이 있다면, 적극적이 지워지면 적극적이 없으면 자격적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길을 압니다. 총파야바 마요! 비하식별 완료. 펠리칸 킬로 2, 3이다. 2, 3. 무슨 일인가? 킬로 2, 3. 시에라 하나하나 칠이 타고 있다. 장륙을 요청한다. 장륙하고 간다. 장륙하라. 장륙을 요청한다.